갑니다 여러분 부모욕했다는 걸 전달하지 마세요 열받으니까 못 봤으니까 넘어가 그냥 알았지? 난 못 봤잖아 더 깔면서 갑니다 더 깔면서 이거는 바디 랭귀지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도속도 엄청 빠른데 에동끼니까 도속도가 지린다 야 도속도 봐라 엄청 빠른데 아닌가? 버스를 집어주시고 아 추천 고마워요 버스에 있구만 어디로 갔는지는 안보이는거 이럴때는 이런데다 깔아줍니다 지금 퍽효과가 괜찮은거 같아요 제가 근처에 있으면은 스킬 수리 같은거 실패 확률 올라옵니다 레벨링을 제일 중요해요 레벨링 레벨업을 해야돼요 게임은 재미있었는데 레벨업을 빨리 해라 안보이는데 풀스패에다 까는것도 좋아요 풀스패에다 까는것도 좋아요 솜소리 아 요즘 복룰 어리쌩 뭐야 이거 기다려주먹 한 대 때렸어 덫을 까ら주면서 합니다 이거 에드온효과 원래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아 진짜 빠르네 원래 이 속도였으면 좋겠다 넘난 느린것 치료받았어 이 근처에 있고만 반대편 오케이 더 축구합니다 또 있는데 여기 왜있어 이 자식아 진짜 안보인다 홍누나 진짜 안보이네 나 숨도리두고 찾았어 아 이렇게 안보여 인마 진짜 못봤다 숨소리 안에서 못찾았어 진짜 안보여 공개지역이니까 아래에다 깔자 원래 아래에다 까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야 미친듯이 돌린다 근처에 내가 덫을 심어줍니다 구하로 와요 구하로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야 거의 내가 저놈들이라면 아마 넘어서 이렇게 올거에요 넘어서 구하로 올텐데 내가 깔아줍니다 내가 생존자라면 내가 생존자라면 어디니야 고치고 있는데 이거 뭐 이런 식은방지 고치고있어 구하다가 걸렸구요 역시 나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걸렸어 인마 나 난 니가 이렇게 구하러 덫을 넘어올줄 알았다 완벽한 설계였죠 이렇게 올줄 알고 있었어 다시 깔아주고요 집어줍니다 다시 깔아주고요 집어줍니다 미트 바로 앞에 있는거는 좋은게 아닙니다 와리가리 해주면서 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덫을 가지고 갑니다 덫 가지고 갈 때 구하면 어쩔 수 없고 이 놈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구할까 이런데 깔면은 걸리지 않을까 그냥 깔아둡니다 바로 발밑에 깔면은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멀리 갔을때 힘들어 이렇게 하고 일로 오게 하려면 내가 아마 이쪽쯤에 있어야지 이런데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더 제거해 덫 가져와주시고 덫 덫 쓰고 여기 여기다 여기서 걸리면은 길로 갈 수도 있죠 깔고 여기 또 버린거 같네요 다른 놈들 잡으러 갑니다 구해도 되고요 보이죠? 일로 갑니다 안구하네 일로 갔구만 여기 개구멍 킬했는데요 발전기 두개라 넉넉해요 여유있습니다 서로 아마 만피채고 오겠지 여기 덫이 설치가 안돼 덫이 설치가 안돼 급할 필요 없어요 덫을 가져옵니다 트래퍼니까요 덫이 중요해요 덫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지나가는 덫은 모조리 주워주시고 모조리 깔아주세요 이게 다 걸리니까요 왜 안깔리냐 여기 이상한 곳이네 왜 이렇게 빠른 일정 확률로 엄청 빨리 되는건가 왜 이렇게 빨라 어디있나 어디있나 토르레스미트 호흡이 근데 안맞는걸 알 수가 있죠 아 이것도 거의 다 완성됐는데 일로 올거야 여깄다 하나 그냥 다 부숴요 힐 받았다 근처에 또 있나 오케이 덫에 걸렸구만 상당히 멀리있네 빨리 뛰어갑니다 친구가 구해주면 덫에서 빨리 일어나니까 상당히 빨리 뛰어가주세요 역시 내 덫설기는 완벽해 우레스미트 친구가 없나? 구해줄 친구가 늦었네 우레스미트 이 녀석 아 어디가자 아 어디 한 명은 뭐 패치로 탈출해도 됩니다 서로 윈윈하는거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서로 같이 살아야지 먹고 살리려면 살려라 좋아 이 정도 속도면 좋아 아주 좋아 사운드 굿 난 항상 자비롭다 살릴 수 있는 텀을 줍니다 살려 안들리네 아 갑자기 근처에 숨으면 안들려 혹시 뭐니까 열어보자 내가 저 녀석이라면 이걸 돌리러 올텐데 야 지하에 있는 애 끝까지 안 보여주네 얍삭한 노을 살아갈 기세다 기구멍 가겠지요 기구멍 가겠지요 나 살려주길 바랬는데 나 살려주게 아 이럴 때 더시 필요한데 아 이 녀석 있을텐데 희하하하 하하하하 넌 뒤졌다 이럴 줄 알았어 대리고 있었지 임마 엥? 가고싶니? 들어갈래? 희이흐흐흐흐흐흫 니가 갈 곳은 바로 아오지야 임마 깰크서사 모래 씨 이 미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서 인성질 하려고래 귀잡기를 모르나? 하하하하하하 펜타캐루